배우들의 바디펌. 이번엔 파마 없이 바디펌 효과를 낼 수 있는 스타일링법을 배워보겠다. 단발라인에는 아이유씨도 그렇고 윤윤혜씨, 가인씨 등등 많은 가수분들 뿐만 아니라 배우들도 많이 사랑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봄을 맞이해서 생긴 발랄하게 강민경씨 라인에 턱선 라인에 조금 리듬감이 되게 많은 그런 스타일로 연출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강민경 스타일. 포인트는 앞쪽이 이렇게 길어지게 턱선 라인으로 갈수록 길어진 듯한 느낌을 주는 게 포인트고요. 세련된 이미지의 비밀. 헤어라인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위로 많이 당길수록 볼륨이 많이 살거든요. 정수리를 많이 안 살릴 거고 살짝만 살릴 거면 이거를 힘을 조금 조절을 잘하셔서. 빗으로 꼬리를 살짝 들어 올려 드라이를 해주고. 끝부분만 안쪽으로 머리 길이의 절반 정도 말아주면. 네이추럴한 컬 완성. 윤은혜씨와 아이오씨, 강영씨의 헤어스타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 여자의 계절 봄. 바디펌 하나로 청순과 섹시 반전 매력이 있는 매력료로 다시 태어났다. 다아.